오브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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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Hey 건파마 니야오 안녕하세요 This is 제 여르르르르르 A S M R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자 무지 라면, 삼양라면, 카트로 치즈 라면입니다. 자 바로 썸네일! 제가 카카오 프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I like! 카카오 프렌즈! 르르르! 어피치! 어피치랑 같이 썸네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으! 아... 됐으! 이 정도면 됐어. 자 바로 먹어봅시다. 르르! 르르!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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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xe사 혹은 비주얼만 보면 치즈 맛이 강할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치즈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마요네즈 고춧가루 이번엔 고춧가루 조금 아쉬운게 조금 매웠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느끼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아~~ 와... . . . . . . . . 너무 맛있어 기본 청양고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